새롭게 다시 태어난 레스트2를 소개합니다. 코브야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마와 함께 레스트2 구경해볼까요? 캐노피로 활용 가능한 측면 출입구 활용성이 좋은 내부 공간 내부 공기 순환에 탁월한 측면 출입구 상단 벤틸레이션 편리한 내부 개폐식 배쉬창 같이 사용하면 좋은 코브야 친구들 코브야 가족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코브야 마지막 코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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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